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컴퓨팅 사고력 파이썬입니다. 레벨 3위 13번째 과제입니다. 자료 출처의 이북입니다. 교보문고 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력 레벨 3은 총 17개의 과제로 구성됩니다. 레벨 3위 13번째 과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수를 입력하고 그 정수를 역순으로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는데 한 번의 입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입력과 출력을 반복하고 입력이 마이너스 1이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코드를 작성하시오. 단 역순으로 출력되는 입력 정수는 양의 정수로 하며 자릿수의 크기는 시스템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첩 반복문을 사용합니다. 프로그램 실행에서 정수를 입력하면 역순 정수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문제를 파악합니다. 첫째, 정수를 입력합니다. 둘째, 정수를 역순으로 출력합니다. 셋째, 입력한 정수가 마이너스 1이면 엔드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을 파악합니다. 인풋은 정수입니다. 아웃풋은 역순 정수입니다. 문제 분해를 합니다. 첫째, 양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둘째, 입력한 정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역순 정수를 구하여 출력합니다. 셋째, 위에 1과 2가 반복됩니다. 넷째, 입력한 정수가 마이너스 1이면 엔드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해결책을 구상합니다. 첫째, 정수를 입력합니다. 둘째, 외부 반복 구조입니다. 정수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동안입니다. 그 다음은 외부 반복 구조 안에서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정수의 자릿수를 구하고 변수 역순 정수를 준비하여 초기값을 0으로 합니다. 반복 변수와 i의 e를 대입합니다. 내부 반복 구조입니다. 반복 조건은 i가 자릿수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합니다. 다음은 내부 반복 구조에서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정수 나누기 12 나머지를 구합니다. 역순 정수의 10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여 역순 정수를 수정합니다. 정수 나누기 12 몫을 구하여 정수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i의 e를 더합니다. 내부 반복 구조가 끝나면 역순 정수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정수를 입력합니다. 이제는 알고리즘을 작성합니다. 첫째, 문자 정수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영어 인풋은 키보드로 입력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문자 정수를 계산이 가능한 정수로 변환합니다. 여기서 화살표 기호는 오른쪽의 결과를 왼쪽의 변수에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외부 반복 구조입니다. 반복 조건은 정수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까지입니다. 다음은 외부 반복 구조 안에서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자릿수의 문자 정수의 길이를 저장합니다. 역순 정수의 0을 설정합니다. 변수 i의 e를 저장합니다. 3.4는 내부 반복 구조입니다. 반복 조건은 i가 자릿수의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입니다. 다음은 내부 반복 구조에서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정수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합니다. 역순 정수를 수정합니다. 정수를 10으로 나눈 몫을 구합니다. 그리고 i를 1 증가시킵니다. 내부 반복문이 끝나면 역순 정수를 출력합니다. 여기서 영어 아웃풋은 화면에 출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문자 정수를 입력하고 정수로 변환합니다. 알고리즘을 구조도로 표현했습니다. 반복 정수 역순 출력 모듈은 총 3개의 모듈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조도는 2개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구조도입니다. 모듈 1에서는 문자 정수를 입력하고 정수로 변환하여 저장합니다. 모듈 2는 반복 구조입니다. 반복 조건은 정수의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동안이고 하위 모듈들을 반복 실행합니다. 하위 모듈 2.1은 다음 페이지의 구조도에서 표현했습니다. 하위 모듈 2.2는 모듈 1과 같습니다. 두 번째 구조도입니다. 하위 모듈 2.1.1에서는 문자 정수의 길이를 자릿수에 저장하고 역순 정수의 0을 반복 변수 i의 0을 저장합니다. 하위 모듈 2.1.2는 반복 구조입니다. 반복 조건은 i의 값이 자릿수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이고 하위 모듈들을 반복 실행합니다. 하위 모듈 2.1.2.1에서는 나머지를 구합니다. 하위 모듈 2.1.2.2에서는 역순 정수를 수정합니다. 하위 모듈 2.1.2.3에서는 정수 나누기 12목스를 구합니다. 하위 모듈 2.1.2.4에서는 반복 변수 i의 1을 더합니다. 모듈 2.1.2가 끝나면 모듈 2.1.3이 실행됩니다. 모듈 2.1.3에서는 역순 정수를 출력합니다. 알고리즘을 파이썬 코드로 작성했습니다. 함수 인푸드로 문자 정수를 입력하였습니다. 함수 인테저로 문자 정수를 정수로 변환했습니다. while 문으로 i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동안으로 조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들여쓰기한 부분이 반복되는 코드들입니다. 함수 랜으로 문자 정수의 길이를 구했습니다. 역순 정수의 0을 저장하였습니다. 내부 반복문 4 문을 작성하였습니다. i가 1에서 정수의 길이까지 일식 증가하면서 반복합니다. 이 반복문에서 실행되는 코드들을 또 들여쓰기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연산자로 나머지를 구하고 역순 정수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목 연산자로 몫을 구했습니다. 내부 반복문이 끝나면 프린트 함수로 역순 정수를 출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자 정수의 입력 처리를 하였습니다. 요점 정리입니다. 외부 반복문은 반복 횟수를 알 수 없으므로 while 문을 사용했습니다. 내부 반복문은 입력한 문자 숫자의 길이만큼 반복함으로 for 문을 사용했습니다. 반복 횟수를 알 수 있으면 for 문을, 알 수 없으면 while 문을 사용합니다. 복습 과제입니다. 과제와 비슷한 유형입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습 과제 풀이는 블로그 낭만독타 코딩랩에 가시면 중3고1 복습 과제 풀이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3고1 컴퓨팅 사고력 레벨 3위 13번째 과제였습니다.